SK바이오팜이 오늘도 조금 하락했지만 그래도 외인 기관이 쌍끈이 매수가 정말로 오랜만에 들어왔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금 흐름은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현재 시가총액이 14조 6천억 정도 되고 있죠. 외국인 소진율이 이제 2.43% 190만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한번 좀 보면 오늘 외국인이 18,000주 정도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이 5,8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을 계속 사다 이틀 매도하다가 오늘 다시 들어와 줬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였죠. 대형 우량주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은 좋은 분위기였죠. 특히 코로나 관련 주들이 아주 불꽃놀이를 하듯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지금 3일, 4일까지 크게 갔다가 한번 밀리고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죠. 흘러내리고 이틀 양본 보여주고 계속 이제 은봉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하락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죠. 하락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 이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죠. 지금 1주, 2주, 3주 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밑으로 밑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양봉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SK케미칼발 이런 이슈로 강하게 한번 슈팅을 보인 후에 팔아버렸죠. 이런 부분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오늘 0.8% 하락 자 이 정도 0.8% 하락은 오늘 뭐 선방한 모습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관련 자 이런 종목들 이 아닌 종목들은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도 많이 있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 큰 하락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저가 마이너스 2.6% 까지 내려왔었죠. 자 그러나 밑꼬리를 달고 좀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좀 보면은 자 요 온저리에서 이제 중심을 좀 잡고 있죠. 여기에서 좀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섰다가 쭉 하락 추세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 했죠. 계속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 횡보 추세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횡보로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이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죠. 이제 크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크게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죠. 그리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이틀 매도 후에 오늘은 또 매수로 돌아섰죠. 자 이렇게 돌아서고 개인이 2만 5천주년도 매도를 했는데 자 분봉을 보시면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오고 요렇게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는 그 분위기가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밀려 내려왔죠. 같이 밀려 내려와서 대부분 종목들이 요런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요렇게 내려와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흘러갔지만 그래도 20선하고 60선을 막고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서 계속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외인 기관이 시장 전체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좀 올려 세우면서 끝났죠. 대부분 좀 덩치가 크고 시총이 있는 종목들이 비슷한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인 기관에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아무튼 지금 상황을 보면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일단 들어왔죠. 들어왔다는 것은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이제 좀 일단락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거래량이 또 많이 줄었죠. 이제 57만 주 정도로 줄어들면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좀 들어 올려 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SK바이오팜 조금씩은 반등을 해 나갈 만한 그런 분위기를 좀 잡아 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지금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아주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려면 강한 쩐주가 나타나야 됩니다. 쩐주가 나타나서 요런 모양을 또 보여줘야 되죠. 이때 분봉을 보면 아주 강한 거래량으로 막 밀어올렸죠. 이렇게 막 밀어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다 버티고 다시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줘야지 들어 올리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죠. 자 이렇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면 이 연절에서 계속 이제 눈치를 보면서 흘러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잘 버티고 있는데 은봉이 4번 나오죠. 이제 양봉이 한번 나올 때쯤 됐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양봉이 나오지 못하고 또 밀려서 내려가는 방향을 밑으로 잡게 되면은 분위기는 다시 살아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봉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이 하락 분위기에서 조금 돌아서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의 모습을 볼 때도 지금 시장은 다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외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내일 이제 좀 강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18000주 정도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은 지금 강한 매수세로 들어오기에는 지금 밸류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들어온다면 이 개인 큰 손들이 이제 외인 기관이 좀 팔 물량들이 거의 다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개인 큰 손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러면 기관 쪽에서 이렇게 20만 주 이상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들어와 주게 된다면 외인의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외인의 물량이 좀 나오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개인이나 기관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 주게 되면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필수 조건은 거래량으로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져 주면 다시 SK바이오팜의 시장이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게 이목을 끄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밀 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그냥 한번 살짝 터졌다가 그 다음에 또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된다 그러면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직원들이 퇴사를 좀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부담입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분위기가 좀 그렇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런 거는 사실 큰 그건 아닙니다. 큰 그건 아니고 지금 결국은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기관 쪽에서 거래량을 좀 터뜨려 주면서 상당히 다다다다다 움직이면서 이때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좀 거래가 터지면서 밀 올리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어야지만 추세적으로 한번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도 계속 이 온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좀 힘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밑으로 밀리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잘 살피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